우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최근 의사들과 함께하는 우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강좌가 개최되었는데 전문가들도 우유의 섭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근거로 내세워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낭농현맹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우유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임산부에게도 우유의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영향학적인 면에서도 강조했는데요. 우유의 요오드 성분으로 이내 태아의 성장과 인지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섭취를 권장했으며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노년기에서도 고품질의 단백질이 근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우유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5가지 식품과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식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은 산성분과 만나게 되면 응고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과 만날 때도 응고가 되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원리로 시트러스 계열로서 구연산과 레몬산, 시트르산 등 산성분을 함유한 과일인 레몬과 오렌지, 자몽 등과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산성분에 의해 우유가 응고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나와 무화과, 수박 등의 당도가 높고 신맛이 덜한 과일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는 우유와 함께 밀크티로 만들어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홍차의 붉은 색소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면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차만 마시게 될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세포의 보호를 도와 노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유해균 제거에도 도움이 되어 충치균도 막아주고 설사나 변비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몸에 좋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우유는 우유대로 홍차는 홍차대로 기본으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간혹 우유를 데워 설탕을 타서 살짝 달달하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설탕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설탕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유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비원의 많은 양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비원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도 저하되며 식욕 부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칼리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은 설탕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중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뼛속에서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디저트도 포함되고 초콜릿 같은 경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의 지방과 초콜릿의 높은 지방과 만나면서 포화 지방이 많아져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며 각종 성인병과 고혈압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구성원들이 식품영양 전문가인 미국 공익과학단체는 건강식품 10가지 중에 몸에 좋은 첫 번째로 고구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구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주성분으로서 탄수화물이 있고 비타민C와 비타민E,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암과 당뇨 등에도 좋고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와 우유가 만나게 될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놓고 두 식품을 보게 되면 서로 함유된 영양소가 달라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는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 생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이 우유와 함께 먹게 될 경우 더 심해집니다. 우유의 포화지방산이 식도 과략근을 이완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영유성식도염과 위산영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고 차라리 우유보다는 두유와 고구마의 조합이 괜찮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염이나 위괴양 등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생마를 우유와 갈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마 껍질에는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우유의 칼슘과 만나게 되면 수산칼슘으로 변질되어 체외로 잘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산칼슘이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근육통을 일으키거나 신장결석으로 이어지고 신장기능저하나 요로 결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위를 지켜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는 사포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생마를 먹을 때는 껍질을 벗겨서 우유와 함께 먹거나 껍질째 먹을 경우 우유보단 물과 꿀을 넣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산염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생마 이외에도 비트와 시금치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